오늘 도시험 제1회 긴급 출조. 긴급 출조가 아니고 응급 출조래요. 나가긴 나가네요. 제1회 긴급 출조. 잡아라도 잡어. 잡아라도 잡어. 좋아 좋아 좋아. 버전 불문 총무계 대결로. 이야 이거지만 한 판 해볼 만하네. 총무계 그냥. 오케이 오케이. 군대성이 중요합니다. 정실건면. 정실건면. 박감기 씨도 할 수 있습니다. 잡어는 자신 있죠. 잡어 전문. 그래서 지금 선상에서 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 우와 재밌겠다. 방파제. 우와 재밌겠다. 방파제. 거기서도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은 뭐든 잡어지만. 뭐 팽이돔 새끼. 감성돔 뭐 적당한 사이즈. 또 참돔 새끼들. 부터 시작해서. 오만 잡어가 다 있는데. 우와. 오만 잡으면 오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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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만이면. 야 이거. 바가지로 포도 나오겠는데 이거. 자 파이팅 합시다. 잡어 파이팅. 오래가면 잡어와 파이팅 합시다. 알았어. 잡어라도 잡어. 잡어 파이팅. 야. 재미는 오늘이 재밌겠다. 오늘 잘해야 다음부터 잡어 많이 할까. 그래도 주의보가 탁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전날리기 하면 멀리 날아가겠다. 그쵸 와. 내가 날린다 야. 진짜 풍량주의보 떨어뜨린 게 말이 되네요 진짜. 재난낚시에요. 재난낚시. 재난낚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는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벌써 잡어들이 엄청 보인다. 우와. 어디 어디 어디. 잡어 엄청 보여. 어디. 엄청 많네.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잡어가. 막 때로 모여. 자 저 보세요. 저희도 보세요. 다 잡으셨죠? 제1의 기큼축조. 방어대전 시작입니다. 이거 낚싯대를 뭐 어떻게 해야 돼? 줄이 너무 널르르 하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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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이거 뭐야. 힘줄 쓰는데. 야 이거 뭐야. 힘줄 쓰는데. 힘을 쓴다고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 구 자 나왔대요. 참동. 참동 구 자는 어디서든 다 나오나 봐. 그리고 맹에도 최대 산진합니다. 참. 참. 야 이거 뭐야. 힘줄 쓰는데. 뭐야. 오케이 정갱이 나오세요 감독님. 정갱이. 오케이 정갱이 나오세요 감독님. 정갱이. 이야. 브라보 브라보. 나이스 정갱이. 제일 좋은 고개 나왔다. 꼬리 훔치기. 내 친구 들어오니. 자네 보는가. 보고 싶네. 정갱이. 나이스 마수거리. 야 입질 재밌게 하는데 준현아. 보면 잡아 애들이 착해. 자 노시오구 천국이 이수근. 정갱이 이시. 브라보. 전쟁이 이수근. 전쟁이 이수근. 하나 둘 셋. 왔어. 오 박 프로님 왔어요. 이야 역시. 박 프로님 이수근. 역시다 역시. 정갱? 정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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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정갱이 조사들. 정갱이 조사들. 박 프로님. 박 프로님. 박 프로님. 배지 지키셨습니다. 배지 지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어요. 여기서 태곤이 형이 꽝 쳐서 배지 뺏긴 진짜 최악이다. 어제 참돈 70위로 딴 거를. 자 고성애의 참돈. 사법광으로 뺏기면. 야 저 형 진짜. 뭐 나 얘기하는 거야? 재밌겠다 싶으면. 그럴 리는 없겠지. 흠. 정갱이 좋은 거야. 자 낚시 1시간 지났습니다. 벌써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시간 지났고 이 정갱이 잡으셨어요. 왔어. 정갱이. 정갱이. 정갱이겠지. 정갱이 같은데. 왔어. 정갱이. 쟤들은 뭐야. 구를 판 거야 뭐야. 전갱이? 전갱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아. 뒤조어. 다 diboy었다고. 오오오오오. 이전갱. 이 정갱 이러셨습니다. 조금 그러지 마세요 좀. 바로, 불항해. 네, 뭐였어? 지, 지투. 지투? 네. 왔어. 잘한다. 이게 뭐냐. 잘한다. 뭐냐. 놔주세요. 어우, 정갱. 감사합니다. 수근 따라갑니다. 수근아. 몇 토치를 사용하냐고. 워낙 잘 잡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1.5. 1.5라고? 네. 어제 잤던 데는 207호요.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왔어. 왔어. 잘한다. 저기만 나오나 봐. 잘한다, 수근. 입밥을 잘하세요.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딱 그 자리구만. 밑반절이네요. 지금 집어가 좀 됐다. 밑반을 한 군데다 계속 주니까. 에이, 자리가. 자, 정경이. 또 왔습니다. 엄청 많아요, 화가 지금. 형, 프로가 동네 꼬마를 상대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오준낚치 2시간 남았습니다. 현재 1위 반프로. 절대적이지요. 2위, 이승은. 장원님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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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거 뭐냐. 원래 까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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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거 뭐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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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거 뭐냐. 야야야야야야야. 우와, 선생님, 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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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이 하늘 날았다, 정경이. 아, 좋아, 좋아. 끝났어, 낚시. 에? 드론. 이게 정경이야. 빡. 이덕크 정경이 18. 땡큐 쏘마치. 방금 배치 지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짜 배치 잘 지키셔. 자, 태곤, 준현, 광재, 경규, 높이싱. 비까지 오네, 이거. 아, 젠장. 오마이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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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다. 오마이갓. 많이 온다. 오마이갓. 잠깐, 잠깐. 에헤이, 참가. 에헤이, 참가. 우메, 우메. 에헤이. 아, 이건 또 뭐야. 에헤이, 참가. 에헤이, 참가. 에헤이, 참가. 에헤이, 참가. 에헤이, 참가. 아프도 아파, 이제는. 시간에 쏟아지네. 에헤이, 참가. 또 불량 비가 만들어주네. 에헤이, 참가. 아, 너무하네, 너무하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왜 이리로 왔어. 낚시가 안 되는데, 이 비까지. 아, 진짜 이 비 진짜. 와. 이야. 이야, 그림 좋네요. 아, 진다. 끝내준다, 끝내줴. 진다, 진다, 진다. 진다, 진다. 진다, 한 번, 한 번. 확 가져가. 아, 바람 불면 안 되지, 여기서. 아! 아, 바람 불면 안 되지, 여기서. 아! 야, 잡았다. 우와. 잡았다. 야, 잡았다. 우와. 잡았다. 우와. 잡았다. 오, 잡았다. 뭐야, 저게. 저게 뭐야. 믿어들 같은 거 아니야, 또? 뭐야, 이거 뭐야. 어, 열쇠골이. 우와, 잡았어, 잡았어.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야, 야. 이리 와아, 이리 와. 자, 됐어. 뭐야, 고기는 고기야. 고기, 고기라니까. 야,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아주 어려운 고기 잡았습니다. 고기야, 고기. 아래서 깐 지 한 열흘 됐어요. 저렇게 짧은 생선 처음 봤는데. 하하. 진다, 진다, 진다. 진다, 진다. 진다, 진다, 진다. 아아아아아아 소군아 이거 봐라 편지지켰어 어 이거 뭐야? 아 미역시 만지만 안 돼 미역시 미역시 그건 몰라 만지면 안 돼 왜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그거 인정받으려면 만지래요 만지면, 인정 입으로 야 만지지 마세요 만지면 사세요 와 저거 독 있는 거구나 저거 만지면 병원 가야 돼 미역시 미역시 7cm 야 이상아 7cm에 자꾸 황금 뿌이짤를 지키다니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야 대박이야 여러분 이게 무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뭔 소리 medicines Jun 무게가 안 질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야 무게 안 나온다고 이게? 한방 무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무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뭔 소리adem WAY 무게가 안 절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야 무게 안 나온다고 이게? 참 답답하네. 말이 안 되지. 전자 무게로 재. 무게가 어딨어. 전자 저울. 무게가 안 나온다니 말이 안 되지. 놔두시고 가시면 무뎌지겠습니다. 아냐 아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자리동. 대군이 짜요. 나 도마 아니면 안 잡아. 자 이태군 자리동 14. 대라고. 무슨 무게가 안 나와.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무게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안 나와. 낙엽 붙잡아도 무게가 나와. 작가들 뭐 귀엽다고 그러잖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 미역시를 잡았는데. 무게가 안 나온다고 그러고. 며치도 무게가 나와요. 빌리봉지 빌리봉지. 내가 빌리봉지 줘봐. 왜? 너무 작아서 안 걸려요. 어디가 안 걸린다고. 어디 안 걸려요. 두 분이 너무 걸리지. 뭐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 왜. 7cm를 잡아가지고 제 역시 힘들게 하네요. 아니. 대박 대박. 보여 드려 보여 드려. 여기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었는데 보세요. 측정 필요가.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하지만.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경규 씨. 위협 씨는. 무게가 0g이 나와서. 네. 그리 많아요. 0g. 지금 제작진이 회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총 중장에서 0g이면 높이시네. 그거는 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높이시 해야지 높이시. 네 지금. 그 결과는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태근 씨는 뺀지 시켰습니다. 저게 큰일 난다. 메인 작가가 0g이면 고기 아닌 거 아니냐고 했어요. 작가 많아. 요즘 작가 많아. 히트. 히트. 어어 광재 ㅋㅋㅋ 광재 좋아. 히트. 광재 좋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광재. 드려. 큰데. 야야야,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광재야, 너 왜 그래? 척고기, 척고기. 축하해, 광재야. 광재 낚시 잘하네. 아니야, 아니야. 한번 재보세요, 가서. 광재가 잡아버리면 이거 나 잡아야 되는데. 김준현 씨 재회, 저는 1수하셨습니다. 또 김준현 재회야? 한 방에 끝납니다, 승부는. 방파제에서 대물 나오는 거 내가 보여줄게. 멋지다, 멋져. 그림이다, 그림은 그림이에요. 진짜 이거 화면으로 보면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아, 비야. 튀기라, 튀기라. 멋있다, 멋있어. 튀기라.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하하하하. 카메라 어디 있어? 야, 지금 카메라 어디서 여기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에서 15분만 더 하고 바로 점심받겠습니다. 하하하하. 빨래를 짜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도 이런 날씨 밖에 촬영 안 하잖아요. 낚시대에. 낚시는 해야지. 낚시는 해야지. 낚시는 해야 됩니다. 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 르르르챔. 안 개쳤다. 우와, 가까이서 친다 씨. 낚시태 되지 마세요. 자, 복귀가 쳐서 멈출게요. 일단 대피할게요. 자, 낚시태 조심하시고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이게 뭐 천재집이든 어쩔 수가 없네.